안녕하세요 모카골드 경제연구소의 김지현 연구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암호화폐는 디크레드라는 암호화폐인데요. 디크레드는 시가총액 기준 전체 중에서 27위 그리고 코인 중에서 24위를 기록하고 있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암호화폐입니다. 또한 이 코인이라는 것은 여타 대부분의 토큰처럼 어디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이 아니라 자신만의 디크레드만의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고 메인넷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암호화폐임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크레드란 무엇일까요? 디크레드는 바로 Autonomous Digital Currency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주적인, 자치, 자율적인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 디크레드를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 뒤에 가서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크레드는 대체 어떠한 암호화폐길래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놓았을까요? 디크레드는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자율적이고 자치를 할 수 있게 거버넌스를 통해서 개발자와 투자자가 서로 소통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암호화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디크레드의 개발팀이 이렇게 거버넌스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바로 최고의 암호화폐가 되고 최고의 코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개발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거버넌스가 대체 무엇이 중요하길래 이렇게 이 디크레드라는 암호화폐, 심지어 시가총액도 높은 이 암호화폐가 이 거버넌스를 중요시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를 이렇게 생각하고 고르실 때 컨셉이 특이하다던가 예를 들어 처음에 아이오타가 나왔을 때 아이오티 관련된 암호화폐로 굉장히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았었죠. 트롱 같은 것도 처음에 나왔을 때 엔터테인먼트 관련 암호화폐로 이렇게 컨셉이 독특하고 그렇게 했을 때 투자자들이나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혹은 이오스나 진리카처럼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 확장성이 크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이 디크레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버넌스라는 생소한 것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버넌스는 온체인 거버넌스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인데요. 사실 이 온체인 거버넌스를 취하고 있는 다른 암호화폐들도 있습니다. 테조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이 디크레드는 굉장히 이른 시간에 굉장히 아 이른 시간보다는 빠르게 빠르게 2016년도부터 이 온체인 거버넌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온체인 거버넌스는 커뮤니티들의 사용자와 개발자 투자자들의 그 커뮤니티 글에 소통을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알고리즘이 존재하고 플랫폼이 존재한다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체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이 하드포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 하드포크라는 것을 아시나요? 하드포크라는 것은 일종의 암호화폐에 업그레이드를 하고 버그를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암호화폐도 역시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버그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하드포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용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블록체인에서 그들의 커뮤니티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 나는 이 업그레이드를 시행하겠어 했지만 이쪽 편에서는 나는 그 업그레이드에 반대해 하면서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논란이 되고 분쟁이 되었을 때 그렇게 갈라서는 것, 어떻게 보면 갈라서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커뮤니티 간의 사람들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하드포크가 무조건 좋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드포크는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분쟁과 논쟁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드포크가 된다면,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하드포크가 더 이루어진다면 퍼블릭 체인이, 마치 프라이빗 체인처럼 범용성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투자자들의 확신을 저해할 수도 있고 그것을 궁극적으로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손실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고자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디크레드인데요. 디크레드는 이 사용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이 합의가 사실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 합의가 빠르게 이루어지면 빠르게 이루어질수록 그 암호화폐의 연구 개발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디크레드는 사용자들이 스스로 통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Autonomous, 자율적이고 자치, 그리고 자주적이다 라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자율성이란 스스로 규칙을 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디크레드 내에 있는 사용자들에 의해서 규칙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크레드는 2016년도부터 굉장히 이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사실 이 거버넌스는 정말 최근에 들어서도 그리고 이전부터도 그 1세대 암호화폐, 2세대 암호화폐, 3세대 암호화폐를 가르는데 1세대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그리고 2세대에는 이제 스마트 계약 기능이 추가된 이더리움, 그리고 3세대 암호화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3세대 암호화폐를, 암호화폐에 그것을 결정하는 데에 바로 이 온체인 거버넌스라는 아까 그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 커뮤니티 내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고 그 플랫폼이 존재하느냐,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거버넌스 관련된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체인 거버넌스라는 그렇게 혁신적인 합의 투표 모델을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힘을 부여해서 블록체인 내에 합의를 주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디크레드는 의사결정권과 자가자금 조달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온체인 거버넌스 관련된 것이고 이 자가자금 조달력이라는 것은 뒤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온체인 거버넌스를 통해서 디크레드는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내에서 사용자가 발휘한 합의가 직접적으로 발휘가 되는 그러한 것을 해결해낸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크레드의 채굴 방식입니다. 많은 암호화폐들이 이 POW와 POS 그리고 요즘엔 굉장히 DPOS도 많이 쓰고 있고 POI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POW와 POS죠. 즉, Proof of Work와 Proof of Stake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그리고 이런 것은 퀀텀이나 그리고 또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POW에서 POS로 전환이 된다고 하죠. 이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무엇이 좋냐고 물었을 때 아까도 말했듯이 합의를 굉장히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POW와 POS 방식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POW는 Proof of Work 즉, 작업을 통해서 증명한다. 작업 증명 방식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암호화폐 채굴장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이런 그림이죠.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는 연산 장비들 아식이나 혹은 다량의 GPU가 포함된 그런 컴퓨터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연산하고 거래 장부를 만들고 그것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POW 방식입니다.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채굴하는 마이너들, 광부들이라고 하며 이것을 통해 이 보상으로 바로 그 암호화폐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이런 것을 쓰고 있고 라이트코인 이런 것들도 이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POS입니다. POS는 Proof of Stake라는 지분 증명 방식인데요. 이것은 마치 주식에서 배당을 받거나 혹은 은행에 돈을 넣어서 이자를 받는 듯이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받는 암호화폐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금고에다가 자신의 암호화폐를 어느 정도 넣어두고 동결을 시켜두면 그 서버의 안정성에 기여를 해주면서 이것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디크레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쓰게 되는데요. 같이 쓰게 된 이유에는 디크레드 측은 특히나 POW 방식을 취하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 마이너가 모든 채굴에 대한 보상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사용자나 개발진 측에서 좀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POS와 POW 방식을 같이 취하고 있습니다. 덤으로 이렇게 POW와 POW 방식을 취하면 해킹도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해킹하는데 어느 정도 돈이 든다고 하면 이 POW, POS 채굴 방식을 동시에 쓰고 있는 디크레드의 경우에는 그의 20배나 넘는 20배 이상의 돈이 들어가게 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0배 이상의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킹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안정성이 더욱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POW와 POS, 하이브리드 채굴 방식이 되는 것도 굉장히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광부가 있습니다. 먼저 보통의 POW처럼 광부가 블록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스테이커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블록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검증합니다. 여기에 버그가 있냐 없냐 그런 것을 대해서 검증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과반수 3명 이상이 이 블록이 타당하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블록은 블록체인 내에서 저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굴을 했을 때, 그 블록을 생성을 했을 때 그 대가로 이제 디크레드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30%는 이 스테이커스가 가져가게 되고 60%는 이 광부들, 그리고 마지막 10%는 개발 기금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POW만 취하게 될 시 이 광부가 100%를 다 가져가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이나 이런 스테이커스들의 입장에서는요. 또한 디크레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의 방식이 굉장히 특징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 개발이 쉽게 쉽게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디크레드에 현재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 기능들입니다. 먼저 크로스 플랫폼 지갑, 그리고 아토믹스와 라이팅 네트워크, 그리고 폴리테이아입니다. 크로스 플랫폼 지갑은 접근성 있는 모든 대중적인 운영체제 윈도우스나 맥OS, 그리고 리눅스 같은 것들을 호환이 되는 지갑을 만들 것이라고 하며 그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 개발이 꽤 많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토믹스와프 같은 경우도 아토믹스와프를 통해서 중앙 집권 거래소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며 또한 라이팅 네트워크를 통해서 직관적인 스마트 계약이 가능해지고 기존에 부족했던 어느 정도 속도의 측면에 이것이 보완해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폴리테이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처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폴리테이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개발 기금에 어느 정도 연관이 되는데요. 특히나 이런 개발 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폴리테이아를 통해서 그 10%의 개발 기금 중에서 자신이 사업 보고서를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사용자들의 타당성에 그런 검토를 걸쳐서 이것이 타당하다라고 됐을 때 바로 이 돈을 개발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디크레드는 한국에서 인지도가 부족해 한국의 마케팅을 더 증진시켜야 돼 라고 하면 그것에 이제 제가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이 스테이커스나 광부들의 타당성 검토를 제가 받아서 타당하다라고 했을 때 이 기금의 일부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디크레드의 로드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갑, 크로스 플랫폼 지갑, 그리고 폴리테이아, 라이팅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에 계속해서 회자가 되는 덱스, 디센트럴라이즈드 익스체인지 분산형 거래소에 대해서도 개발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합의가 굉장히 수월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 어느 정도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크레드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디크레드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거버넌스가 뭐라는 거야 라는 말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대중화가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개념 자체가 어렵고 또한 핵심 인력 및 개발자를 알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신뢰의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는데요. 물론 디크레드 측에 문의를 하면 되지만 보통 암호화폐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모든 데에는 팀이나 어드바이저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95% 이상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이 핵심 인력 및 개발자를 알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실제 사용처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디크레드가 최근에 나온 암호화폐라면은 이렇게 시가총액 20몇이라는 그런 것에 달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용처가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이지만 디크레드의 연구 개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크레드에 대한 정리입니다. 디크레드는 혁신적인 거버넌스 방식, 즉 온체인 거버넌스를 통해서 사용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암호화폐입니다. 또한 POW, POS 하이브리드 채굴 방식을 선택하면서 해킹도 굉장히 어려워졌으며 디크레드 자체로 자치권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자가자금 조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내에서 사용자가 발인한 직접적인 합의 투표를 이뤄낸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고 실제 주요 사용방향에 대한 점이 미비하다는 점 그것은 약간의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디크레드는 개발이 계속 진행되는 단계이고 여러분이 구매를 하시고 그러실 때는 현재 업비트에서 원화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암호화폐는 디크레드였으며 다음에는 더 가치 있는 암호화폐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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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